Xe3 저거는 좀 이상한 곳으로 아직도 된 핵댓이라고 생각하고 나 ticked 모를 발견해보려고 제가 장면은 다가오니 나는 그가가 mast 나는 그가 멀리 지나도 없이 그는 그가 멀리 지나도 없어 롸을 구원하더라 제한은 체력 찍었어 소유즈는 그 와중에 체력 찍었네 자 여러분 팬티 갈아입으세요 이각? 이각도? 이각이 아닌데? 각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각도가? 팬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깔아입어 왜그래? 약간 밑? 이거 약간 밑에서 열려면 항구에서 봐야돼 이각도 말하는 거 아냐? 근데 이거 항구에서 봐야돼 이걸 못 쏘네 그니까 그게 문제지 아니 16인치가 32미리를 못 뚫어서 그러는 거지 엥간한 건 다 뚫어요 시타델은 31미리를 못 뚫어서 그러는 거지 31미리를 못 뚫어서 그러는 거지 에잇? 너무 앞에다 쐈다 아니 8t는 그냥 뚫어 아니 뚫는 게 아니라 8t는 그냥 좋아요 집탄이 시그마가 좋아가지고 근데 아와는 시그마 조금 떨어지고 분산도 익힙을 끼는 거지 어 스톡 체력 됐다 미친 어 스톡 체력 됐다 어 스톡 체력 됐다 미친 여기 못 뚫 텐데 쟤 왜 계속 배를 까는 거 잠깐만 저기 돼지가 나 쏠 텐데 이제 잠깐만 이거 시타 뚫릴 텐데 안 돼 야맷 뭘 왜 아뇨 솔직히 이정도 딜 벌었으면 3만 빠져도 돼 어 잠깐만 화재는 좀 화재는 아닌데 어 이건 아닌데 도망쳐 아니야 괜찮아 아직 수리반 4개나 있어 안 돼 안 돼 쌍불은 안 돼요 앗 어어 어어 설마 또 불이 굳겠어 하 잘 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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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ọ 아 아 아니 아 네 네 해외 ㅋㅋ 내가 왜 notably 내가 왜 만만해 어? 아 이부키 저새끼 저거 내가 아까 쌍시타 털었다고 계속 저러네 저거 나쁜새끼 왜그래 사람이 왜이렇게 나빴냐 어? 너 사람이 그러는거 아니다? 시타 털게 죄냐? 시타 털게 죄야? 누가 후진하래? 어? 후진한 놈이 나쁜 놈이지? 이부키 사거리 이부키 어? 아 난 또 말.. 말장난인줄 알았네 사거리겠지 뭐 시타 털이 시타 털이 시타 털고 시타 털고 시타 털고 시타 털인으로 이제 바로 얘 앞으로 갈꺼야 어이 측면 까봐 전탄 쏠려고 넌 측면을 깔꺼야 분명히 어 안보이네 홀인원 잉? 1번이 나갔구만 1번이 나갔구만 시끼 내가 질거 같아? 니깐 놈에게? 미전 따위에게? 어 어 정찰기 꺼내시게? 어 난 전투기다 이부키야 하 이부키야 하 이부키야 하 이부키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 내가 니 체력 어 58 남겼다고 해도 그렇지 거기서 나를 쏘니 아 아 아 잘했어 잘했어 갈게? 상관은 없는데 야 주포 한 번 더 날리자 친구야 고장났죠? 됐어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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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와요 됐다아 헤헤 야씨 할거 다했다 딜도 챙기고 주포도 고장내보고 할거 다했다 이기기도하고 위로전 이기고 이만 아와를 타지 말고 위주리를 타요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다면 말이지 네 드렸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내일 집앞에 확인하세요 1등 다 깨졌네 앞에 깨 허위신고로 신고 넣어드렸습니다 앞에 주포 다 깨졌네 아까 아까 걸로 그냥 다 터졌구나 내가